아니 코스 미쳤네 잠깐만 아니 몇 마디 던지는 거야 이게 지금 우와 잠깐만 미쳤네 이거 어떻게 아이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와드랑 자 썩종 전에 아주 오랜만에 마리오 35를 한 번 펴봤습니다 요게 이번달 마리오 35를 한다고 하네? 근데 스페셜 배틀에 내가 얼핏 보기로는 전 코스 마리오 1을 통째로 빠르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랑 배틀을 뜨는 것 같지 요 배틀 같고 그걸 일단 한 번 돌아볼 거예요 요 지금 조건이 내가 생각한 게 맞을 텐데 한 번 봅시다 일단 그래도 마리오 1 하는 느낌대로 해도 하면 되겠지? 최대한 안 좋고? 아 아 자 방이 잡혔네 가볼게용 뭐 벌써 나한테 타겟팅이 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어이씨 잠깐만 일단 시간을 벗어야 되거든? 시간을 일단 벗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시간도 늘려야 돼 뭐 요거 마리오 35에 시간도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 와이씨 잠깐만 안자 요거 꽃 꽃 꽃 꽃 꽃 오 그렇지 잠깐만.. 랜덤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오 씨.. 전 코스잖아 이게 지금! 전 코스 가는 거잖아! 전 코스 가는 거면은.. 바닥에 일단 4 다 남아야 되는데 4 다시리려고 합시다잉! 그냥 전 코스 도는 거 맞네 그래 내가 생각에는 전 코스 도는 게 차라리 나 왜냐면은 이전에 코스 반복되는 것 때문에 깼던 코스 아니면은 해금이 안 돼가지고 계속 같은 코스 뺑뺑이 도는 게 너무 짜증났잖아 오! 어우 씨! 그렇지! 왜? 깐쏘! 아 잠깐만! 안 돼! 오 씨.. 예 1단계에서 가면 돼요! 일단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문제 안 돼! 아이씨! 미쳐가지고.. 아이씨! 속도가 저기서 더 져졌네! 아이씨! 아이씨! 그치 일단 먹고.. 으! 여기서 워프가 또 있을텐데.. 아마도.. 워프가 또 있을텐데.. 그렇지! 워프를 이걸 안 타고 가면 쓰나? 자! 여기에 워프가 있네! 그치! 자! 워프 타고 갑니다잉! 일단! 지금 KO가 반이 됐네? 아니.. 아닌가? 17마리야! 17마리!!! 1꽃 champion 이제 1명 전 코스 돌아와 드릴텐 It 1명 됩니다! 1명 3명 으아이씨 잠깐만 아 아이씨 저거 어떡해 자자자자자 아 스타러 있지 않았나? 그렇지 스타 여기서 시간을 버텨야 돼 최대한 최대한 그렇지 시간은 최대한 벌렸어 스타일먹고 최대한 시간을 벌리는 방법 그렇지 아 여기 아닌가? 아 여기 그렇지 아 갔냐맨 그렇지 좋았어 일단 아 아이씨 잠깐만 점프 잘 모였다 템 템 아이 지금 타이밍이 저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한 번 더 아이씨 아니 저거 나오는게 아이씨 아 잘 가고 있었는데 아이씨 아아 아아 잘 가고 있었는데 아아 진짜 짱이네 아아 아아 일단 11등에 랭크를 했네요 전 스테이지 가는거는 무조건 쭉 끝까지 일단 가는거기 때문에 난 일단 최소한 한 루프를 돌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죽어있을거란 말이야 난 지금 그걸 노리고 하는거에요 지금 아이씨 아이씨 저기서 왜 나와 아아 짜증나게 아이씨 짜증나네 저기 너무 많은데 여기도 와아 아니 코스 미쳤네 잠깐만 아니 몇마디 던지는거야 이게 지금 아이씨 잠깐만 미쳤네 이거 어떻게 아아 아이씨 아이씨 이거 한마디 도는게 목적이 아닐수도 있다 이거 아 잔몸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거는 저런 코스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그거 하나 하는거지? 저런 것들이 어디 감히 그냥 길막을 할 수 있을꺼야 생각하나 적당히 먹고 빠져야지 가지 못할 수 있을꺼야 아 그럼 네 시간은 뭐? 아직까지 나옵니다 적들 나오면 뭐 써버려야지 뭐 방법이 있냐? 아직 뭐 없네? 다행히도 뭐 없어요 자, 갑니다 코인은 일단 어느 정도는 못 안아야겠네 세 개는 다행히도 코인을 어느정도는 많이 못아놔야돼 그래도 그렇지! 자 한번 보고 날려 그렇지! 으악 오케이! 여기까진 잘 왔어 여기까진 잘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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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그렇지 New잖아 간만에 저같이 넘어가니까 아찔하구나 저렇게 넘어가야 bitcoin 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저기서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가지고 그렇지 다행이다 저기서 갑자기 저렇게 화면이 넘어가가지고 다행이다 아 이거 뭐야 저거 아니 저기서 별로 바뀌어 아 저기서 별로 바뀌어 오 그래도 6등이네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잠깐만 이거 끝까지 한 바퀴만 돌려고 하면은 상위권을 잡네 내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 나 저거 깰 것 같은데 아씨 아 진짜 짜증난다 근데 오늘 써볼 상태가 좀 안좋나? 오늘 써볼 상태가 좀 안좋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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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저게 왜 속에서 나와? 저게 왜 속에서 나와? 아 짜증나게 저게 왜 속에서 나와? 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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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운이 좋으면 좀 운 좋으면 1등도 잡아볼수도 있겠지 근데 아쉽게도 자꾸 안되네? 이게? 아씨 자꾸 그 8-4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무너지네 아 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최고 기록 계속 6등에서 자꾸 깨지지가 않아가지고 어우 너무 짜증하네 아 아 그럽니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요정도로 하는 걸로 합시다 아유 뭐 썹종 된다고 하니까는 더이상은 이제 해볼 이유가 없겠구만 이제 그니까 그 가기전에 마지막으로 간만에 해본건데 오늘은 요거 마디오 35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잉 더이상 할일이 없을려나 모르겠다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